네, EBS 뉴스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웹툰에 대한 기획 보도를 방송해드렸습니다. 이 웹툰의 인기만큼이나 웹툰 작가라는 직종에 대한 관심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웹툰 작가에게 직접 관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주명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작가님 소개를 간략하게 시청자분들께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주명입니다. 저는 다음 포털에서 일진의 크기를 연재했습니다. 일진의 크기는 197의 큰 키를 가진 최장신이라는 일진 주인공이 어느 날 성장축소 증후군이라는 몸이 작아지는 희소병에 걸리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강좌에서 약자의 입장이 되어 겪게 되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담고 있고 일진의 크기 만교로 저는 지금 다음 작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일진의 크기 인기가 굉장했죠. 제가 알기론 정말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일까요? 덕분에 웹툰 작가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희망 직업 순위에서도 굉장히 순위권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작가님은 일단 어떻게 웹툰 작가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때부터 만화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전공도 만화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졸업 후 부천에 있는 부천만화 청작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훈 작가님의 어시로 1년간 일하며 웹툰 작업 노하우나 작가 준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간 작품을 또 준비하고 작업실에 함께 있던 윤필 작가님과 함께 일진의 크기를 준비하게 됐고 그걸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굉장히 많이 또 이 작품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그만큼 많이 노력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만화를 전공하셨잖아요. 대학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화를 전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죠 또?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화창작학과를 나와야만 웹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만화창작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주변에 많은 작가님들이 만화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반대로 명문대를 가더라도 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은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우러 가는 곳이지 대학에 가야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역사나 철학, 심리학을 배워서 만화에 응용하는 작가님들도 계시고요. 아르바이트나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전하고 싶어서 만화가가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직장생활하시다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요리하셔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대학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다시 작품 얘기를 돌아가 볼게요. 일진의 크기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단행본으로도 출간이 됐고 또 무엇보다 대비작이니만큼 굉장히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웹툰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웹툰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매체와 다르게 많은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작가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작가에서부터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등 배우들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지만 웹툰은 작가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웹툰을 만들어 올리면 독자분들이 보고 또 함께 공감하고 웃고 울고 화내기도 하는 걸 댓글이나 리뷰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새로운 무언가를 창작해서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를 만들어서 창작하고 나눈다. 이게 참 큰 매력이다. 느껴지는데 그런 만큼 웹툰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웹툰 작가, 이럴 때만큼은 정말 힘들다. 언제였습니까? 아무래도 작가 혼자서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매체이긴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작가 혼자서 또는 협력 작가와 둘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신과 시간의 싸움의 반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매주 다가오는 마감을 치르며 하루에서 이틀까지 밤새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감을 하고 나면 내가 뭔가 좀 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요. 만족감도 있고 무엇보다 독자분들 댓글이나 또 반응을 보면 힘들었던 것도 또 생각도 안 나고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창작, 그런 고통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감내해가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모든 작가분들이 좀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뭐 정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웹툰이 요즘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접하는 경로가 불법 유통 경로, 소위 말하는 해적판을 통해서 많이 보탁하시는데 이런 점 좀 힘 빠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웹툰이라는 매체가 생소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소한 매체 자체가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좀 겪게 되는 실현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법 유통이 많아졌다는 건 반대로 또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잘 마련되어야 창작자와 소비자가 이제 함께 공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좀 멋진 작품으로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